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1단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조작이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 거를 그냥 제 눈에 그냥 걸려드는 것만 오늘 신문만 여러분 보더라도 누구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참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작을 물 마시듯이 하는 것입니다. 물 마시듯이. 그러니까 앞으로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조작으로 얼룽지겠죠. 그게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웃고 넘어갈 일인데 정동영 씨도 많이 늙었네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정동영 씨도 세월 앞에 팡팡한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늙었네요. 그러니 다 늙게 되면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활동하는 그런 생전에 후손들에게 크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동영 씨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거가 개선공단에 그렇게 올인하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아무도 언급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마음껏 그냥 한 거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청들 수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 오면 50대건 60대건 70대건 가리지 않고 모두 다 20대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됩니까. 20대라고 해달라.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로 정동영 의원 경찰에 소환되다. 그냥 해프닝이다 하고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 전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을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지난해 12월 200명이 모인 지역행사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여러분은 모두 다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를 정확히 말하면 전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루만 20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정동영 의원은 선거를 여러 번 치러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공직선거법을 상당히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0명이나 모인 장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간이 커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요새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립니다. 나머지 세대는 다 찼는데 20대는 안 찹니다. 여러분을 하루만 20대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200명 가운데 이런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정도가 된 겁니다. 한때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양반 입에서 그냥 대놓고 뭡니까 사기를 쳐달라 이런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건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명확하게 위반되는 그런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수준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조작 사례가 좀 많은데요. 이게 정치계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노노갈등 심화, 삼성전자 최대 노조, 조화분수를 부풀려서 근무 면제 시간 조작. 이게 이제 노조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내부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이게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가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 집행부의 비위를 주장하며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전삼노는 2만 8천 명이 가입돼 있다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걸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사내 게시판에 올려버린 겁니다. 초기업노조는 전삼노 빼고 다른 기업들의 연합체무화인데 이번에 이걸 폭로한 분은 2020년 전삼노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비노조원인 일반 직원의 사내 계정 정보를 도용해 조화분으로 등록하며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 여부는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이게 되면 실정법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게 범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뭡니까. 수사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덜키더라도 뭡니까. 또 억지 쓰면 다 풀려나는 것이고 그게 뭐 그냥 그런 겁니다. 또 이번에 소위 조화분수 부풀리기를 폭로한 A씨는 전삼노 관계자들이 조화분수 조작 사실을 은폐의 증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럼 왜 조작했느냐. 그 사람 숫자를 등록 조화분수를 늘리게 되면 혜택이 따르니까. 그런데 범죄지 않습니까. 조화분이 4천 명이라는 주장을 인정해 1만 5천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했고 또 총 8명이 전임 조화분으로 근무 중이다. 일단 노동조합이 가속화되면 결국은 강경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앞날에도 참 뭐 고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뭐 그 외에 또 비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정직함이라는 게 천년 기념물이 되어버린 사회니까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니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표면에 드러난 것이 이 정도니까 얼마나 구석구석 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가장 근저에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